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테스트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안전한 주행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학교 교차로 안전지킴이들이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아차 사고를 경험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방심 운전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이들의 큰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테레사 도르는 학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테레사 도르는 11년을 지냈습니다. 지키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11년을 지냈습니다. 지키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처음 보세요. 학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테레사 도르는 그녀의 주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distracted 정신이 산만해진 distracted driving 방심운전 주의 산만운전 distracted driving 동사는 distract 마음이나 주의를 흩뜨리다 산만하게 하다 distract 하지만 요즘은 방심운전자들이 그녀의 주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아예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그런 차는 별로 안전하지 않아요. I just don't think. 이렇게 주절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it's very safe. 종속절은 그냥 긍정분이죠. 물론 다음처럼 해도 됩니다. I just think. 이렇게요. I just think it's not very safe.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영민들은 보통 본문처럼 주절을 부정한다는 거요. 그래서 I just don't think it's very safe.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I think it's not very safe 보다. 본문처럼요.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미국 최대 시험장 중 하나입니다. 테스팅그라운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의 시험장 테스팅그라운드 시험장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미국 최대 시험장 중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최대 시험장 중 하나입니다. California remains one of the country's largest testing grounds for self-driving vehicles. 칼포orts 칼포For kang 칼포포 Ribote california remains one of the country's largest testing grounds for self-driving vehicles california remains one of the country's largest testing grounds for self-driving vehicles